네 안녕하세요 세롱 세롱입니다 또 시작됐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 특이점이 초반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질 등등하게 두번째 특이점이 육효에게 수집아이템 뺏어오기 세 번째가 발탁 발탁 불쇄 아시코 맞다 으 으 생각나는 욕 В ALMI. 대놓고 돈발키고 유도하면 아니 그거 아니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긴데 쏘면 좋고 안 쏘면 말고 이런 것도 글쎄요. 유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報告がございます 駐金에励みます 사마의는 등용하기가 어려워 사마의 글쎄요 백번 하면 한 번은 올라나? 백번 근데 한 번 왔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백번에 한 번이니까 보조일 특이점은 됐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안 됐어요 수집 아이템 아직 못 뺏었고 그리고 출세 안 나왔어요 네 피곤해가지고 잠을 좀 더 잤어요 피곤해서 수업 livro iez웁이네요 리그 Sab yourself 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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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2시쯤 집 와서 하나도 못 봄.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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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천 백인천 백인천님이 천만 탓을 후원하였습니다. 거짓말 치즈만 너희는 그려주십니다. 백인천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게임하는 걸 보면 세롱이 왜 결혼 못하는지를 알 수 있지 와이프를 저렇게 부려먹어서야 뭐 글쎄요 제가 결혼하게 되면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쁠 때는 좀 도와줘야지 안 도와준다고? 안돼 응납할 수 없어 이 다리가 연인 장비의 대무대다 죽고 싶은 녀석을 덤벼라 죽고 싶은 녀석을 덤벼라 죽고 싶은 녀석을 덤벼라 웃기고 있네 죽고 싶은 녀석을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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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고맙다 체놀 밈이 1500만 척을 후원하였습니다. 전작의 즉 기세등등해져서 안되겠다 온 땅으로 따다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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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入って参る。 行って参る。 賢りました! この交渉、実らせてみせ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핫순아 넌 사이렌 못 울리면 운남가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 아우 고맙습니다. 오늘 또 사이렌 한 번 또 울려주시네. 감사합니다. 기호도たまには必要だな. 체놀 님이 1500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새롱 새중국 누를 때처럼 떨린다.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중킹니 하겜이 마쓸. 기호도たまには必要だな. そうです。 お待ちしております。 承認しました。 お待ちしてお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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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다니깐 여기가 가장 최적화된 자리라고 했네요 잠깐만 이거를 음... 어디 옮길 데가 없네 이쪽으로 옮기면 전투할 때 가리고 그리고 이게 채팅창이 화면에 분산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눈이 복잡해 한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좀 가까이 붙어 있어야 보이지 그 시간 눈이 확 Daw는 לאל 눈이 뵈로 눈이 흐려 눈이 흐려 눈이 흐려 눈이 흐려 눈이 흐려 체놀 님이 1500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늙고 병든 새롱 맘대로 하게 좀 와더라 후원 도안하면서 말 맞네 아니 근데 그 방송 화면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자てどう相手を説得する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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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번째 특이점이 두 개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실패하고 수집 아이템 뺏었구요 군들의 설거니가 남았다 어여 가련구나 특이점은 두 개 왔어요 두 개 왔어요 두 개 왔어요 수집 아이템 뺏었구요 갓's 고마리마스터 제물님이 1500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발탄님들 수치는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인간하십시오 적군이 우리의 량에 출신하셨습니다 적군이 부서지 않으셨습니다 적군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제작되었습니다 적군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글씨 보여요? 트위치 글? 지금 얼굴을 얼굴 위에 있는데 오후에 이노 5555 우리 귀양보내다니 채놀니니 1500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견두리지역 채팅 좀 안보이면 어때? 어차피 답은 중원이야. 다들 인중국적자면서 우리들이 싸우고 그래. 재롱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후원을 받으리라. 공격자 공격자 了解した! 任せやれ! 賢った! よしろ、フロム、グロウ、おいしいった! 언젠간 팥스놈들 오가오가같이 캐나다 보내주겠다. 敵部隊に陣を奪われました! 了解した! 任せやれ! かしこまった! かしこまった! 敵部隊に陣を奪われました! 了解した!